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김 선생님, 올해 학교 홍보용품은 뭐가 좋을까요? 글쎄요. 수첩은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학교 홍보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학생들 반응도 별로였고요. 이번에는 우산이 어떨까요? 우산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우산에 학교 이름을 새기면 학교를 알리는 데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죠. 김 선생님, 올해 학교 홍보용품은 뭐가 좋을까요? 작년처럼 우리 학교 이름이 들어간 수첩으로 할까요? 글쎄요. 수첩은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학교 홍보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작년에 학생들 반응도 별로였고요. 이번에는 우산이 어떨까요? 우산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우산에 학교 이름을 새기면 학교를 알리는 데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건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죠.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어린이 박물관이죠? 오늘 2시표 예매했는데요. 혹시 일찍 도착하면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입구에서 2시 관람권은 환불받으시고 1시 관람권을 새로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박물관 안에 식사가 가능한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3층에 가족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시민 영웅상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인가요? 네,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상식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합니다. 그동안 총 31명의 시민 영웅을 찾아 상장과 상금을 드렸는데요. 상금을 이웃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시상식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합니다. 그동안 총 31명의 시민 영웅을 찾아 상장과 상금을 드렸는데요. 상금을 이웃을 위해 다시 기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한 대학생 수상자도 있었는데 졸업 후에 저희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던데? 그래? 5일하고 7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날 쉬는 사람들은 좋겠다. 지난번 임시공휴일에도 놀러가는 사람이 많았대. 우리 회사도 쉬면 좋을 텐데. 임시공휴일에는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날 회사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 유치원이 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때를 알아봐야 해. 우리처럼 못 쉬는 사람한테는 임시공휴일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십 칠번 이십 칠번 이십 칠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원의 꽃들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곳은 제가 작년부터 환자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이용해 그분들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효과를 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크고 작은 신체 활동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식물의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는 기쁨을 치료에 이용하는 것이죠. 정원에서 함께 재배한 식물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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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